오늘의 메인 얘기 중의 하나가 애플의 애플GPT가 드디어 예고되었다 얼마나 해먹으려고 애플GPT의 얘기가 드디어 서구에서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GPT가 뭔지 아시죠? 챗GPT 말고 애플GPT 애플의 AI가 예고되었다는 건데 불과 얼마 전에 슈가홀드를 뜨겁게 달궜던 주제 중의 하나가 45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였어요 왼쪽거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드디어 VR인지 AR인지 XR인지 하여튼 이 가상 헤드셋이 공개가 되었고 내년에 나올 예정이죠 내년에 나오면 이걸로 통해서 애플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데 이거 공개한지 얼마나 됐다고 AI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애플GPT가 등장을 했는데 이건 블룸버그에서 독점적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애플GPT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애플은 그동안 AI 도구를 조용히 연구해 왔고 이번에 애플이 보여준 새로운 모델의 이름은 아작스다 아다스는 아는데 아작스 게임 캐릭터인 것 같은데 애플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위한 자체 프레임워크를 구축했고 이 모델의 이름은 아작스다 아작스고 이 아작스를 기반으로 한 챗봇이 소위 애플GPT라는 건데 이번에 언론에 나온 애플GPT는 채치피티처럼 대규모 언어 모델, 라지 랭기지 모델로 우리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면 답을 주는 대규모 언어 모델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이게 소위 말해 막대한 매개변수로 몇백억개 되는 매개변수로 인공신경망을 구현하면서 우리에 대한 답을 주는 AI라고 할 수 있는데 애플의 이번 AI는 아마 기사의 추측이지만 미래 제품의 AI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말인 즉슨 사실 있긴 있었어요 애플이 기존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폰 사용하는 분들은 기존에 AI 비서 시리가 있었어요 벌써 2011년이니까 출시된 지 10년도 넘었는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이게 뭐 그렇게 혁명적으로 바꿀 정도는 또 아닌 뭐 그냥 뭐 날씨 어때? 뭐 그런거죠 온도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본 정도 늘 며칠이야? 뭐 이런거 물어보는 정도지만 그렇게 뭐 훌륭하다고 할 수 없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정말 최GPT 이상의 애플이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정도 수준의 AI 비서가 만약에 내년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최GPT 정도만 얘기를 해도 구라만 안치면 소위 할로시네이션만 안치면 나름 경쟁력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요즘 뜨고 있는 유튜브 영상 하나 보여줘. 심심하다 그러면 슈카월드 켜주고 갑자기 얘가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켜주고 오늘 적금 만기인데 그거 다시 예금해 넣어봐. 그러면 정기예금 얘가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 정말 쓸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올해 2023년 5월 20일 날 사실 빌게이츠가 강연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 나는 미래 최고 기업의 AI가 결국 개인 디지털 비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비스 같은 거.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미래 최고 기업의 AI는 결국 개인 디지털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 등장한 회사가 당연히 먼저 선빵을 치니까 경쟁사보다 우위가 있을 거고 이런 AI가 개인 디지털 비서 역할을 해주는 순간에 구글의 검색과 아마존의 쇼핑이 대체될 것이다. 이 얘기는 많이 했죠. 사람들은 이제 웹사이트를 재방문할 필요가 없어. 물어보면 되니까. 걔가 해줄 거니까. 아마존에서 서핑할 필요가 없다. 와 이거 크죠? 이거 크죠? 서핑이나 쇼핑을 할 필요가 없다. 걔가 해줄 테니까. 걔가 보여주고. 그럼 우리는 그중에서 고를 거기 때문에 아마존과 구글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참전을 원한다. 이런 말을 얘기했습니다. 미래 AI 경쟁의 승자는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거대 테크 기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르죠. 20년 뒤에 누가 거대 기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전쟁에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강연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 이런 존재를 만들 수 있냐? 특히 이 영화에서는 자비스는 이 아이언맨 슈트를 제어하죠. 슈트 뭐 여기가 나는 거 온도 미사일 발사 이런 걸 제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 개인 생각에 주된 기기를 제어하는 AI 어시스턴트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 생각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컴퓨터 쪽이고 또 사무용 오피스나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을 장악하고 있죠. OS에서 애플과 구글이 조금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AI 어시스턴트를 만들면 유리하다고 보는데 물론 테슬라도 요즘에 전기차 아래 있는 기업들 다 만들고 있어요. 다 만들고 있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참고로 저 챗GPT를 만든 오픈AI가 오픈AI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투자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럼 챗GPT가 저런 개인형 디지털 비서에 자리를 넘볼 수 있냐 챗GPT의 사업모델은 뭐냐 좀 다릅니다. 이 얘기를 잠깐 다른 얘기지만 잠깐 드리면 저 오픈AI가 2022년에 적자가 7천억이 났어요. 저 생성용 AI 챗봇을 계속 실행을 하려면 하루에 최대 100만 달러가 소요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넣었을 때 다 모는 게 비용이 안 들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공짜로 하잖아요. 개인들은 그래서 하루에 최대 100만 달러 한 달이면 거의 하루에 10억 이상이 나는 거니까 한 달에 몇백억씩 손실이 나는 중인데 작년에 적자가 7천억이에요. 그럼 오픈AI는 어떻게 돈을 벌까? 무료던데 오픈소스던데 아닙니다. 무료 아니고 오픈소스도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쓸 수 있지만 기업들은 아니에요.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다가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런 기업이 챗GPT 서버를 통해서 그 답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뒤에 챗GPT 서버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앞에 있는 우리는 A 기업하고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A 기업이 챗GPT 서버에서 답을 요청하는 이 한 커리 한 커리마다 한 요청마다 전부 다 챗GPT에 돈을 줘요. 이게 오픈AI가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챗GPT를 활용한 이 생태계 더 많은 고객이 더 많은 기업이 챗GPT 서버를 활용할수록 당연히 돈을 더 버는데 문제는 챗GPT가 그 수많은 기업들의 니즈를 다 만들어줄 수는 없죠. 뭐 회계가 됐건 세무가 됐건 어떤 고객들에 대한 질문이 되고 다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 역할을 해주는 생태계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픈AI CEO 샘 알트먼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어요. 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슈카월드가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아마 왔겠지만 제가 인터뷰한 거 올랐죠. 참고로 샘 알트먼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으시다 그래서 직접 안 하고 다른 분이 와서 인터뷰하긴 했지만 어쨌건 자신들의 서버를 활용한 기업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스타트업에 이런 거에 홍보를 하러 온 거죠. 이거를 좀 사용해달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등장해달라. 여러분들이 챗GPT의 서버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겉보기에는 그 스타트업을 활용하지만 이 스타트업들은 사실 뒤에는 챗GPT 서버를 활용하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AI의 최대 차이가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물론 저것보다도 사무용 확장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오픈AI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다르죠. 애플은 애플의 iOS와 AI가 연동된다 그러면 애플 기기가 전 세계 20억대가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앱스토어 파워가 막강한 거는 주지의 사실이에요. 게다가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만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지 AI 다 아시죠? 요즘에 그림 같은 거. 요즘에 AI가 그림 너무 많잖아. 사진 보정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영상도 보정하죠. 페이크 뉴스 이런 거 엄청 많죠. 소리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애플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카메라가 AI와 연동이 된다든지 여러분들이 듣는 에어팟이 AI와 연동이 된다든지 애플 워치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AI와 연동이 돼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안 되는데 아이폰에서만 된다면 내년입니다. 내년에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결과가 있었는데 디지털 비서가 됐건 AI 카메라가 됐건 뭐가 됐건 안드로이드 폰에서 만약에 저게 그때 바로 안 되면 근데 그 아이폰을 한 대에 300만 원이야. 살 것 같습니까? 안 살 것 같습니까? 카메라 기능이 AI를 활용해서 영상이건 이미지가 뭔가 다르대. 지금보다 훨씬 더 뭔가 뛰어난 뭐가 돼. 아니면 여기 AI 비서가 쇼핑이나 공과금 납부 같은 거 문자분에 이런 거 다 해줘. 아니면 얘네 시계에서는 뭔가 더 훌륭한 건강 체크 같은 게 돼. 근데 한 대에 300만 원이야. 이걸 살까? 안 살까? 게다가 내년에 또 등장하는 게 있죠. 애플의 헤드셋 비전 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진짜 AR인데 AI까지 연동이 되면 여기서 저커버가 꿈꾸던 그 메타 메타버스와 재택근무의 시너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사이버 사무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아이폰이 한 대에 300만 원일지라도 안드로이드 폰은 만약에 빠르게 못 따라가면 멸망의 길을 걸을 수도 있죠. 저 정도 격차가 나면 따라가겠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 따라가겠지만 만약에 정말 저 정도 격차가 나면 처음에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정도 충격을 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애플의 주가가 역대 최고가입니다. 좀 빠졌지 않나요? 옛날 얘기. 올해에만 47.7%가 올랐어요. 야 무슨 세계 1등 기업 주가가 50%가 올해 내려네? 제가 어 하는 거는 원래 저 같은 차트쟁이들은 예전에 차트질 좀 했죠? 그러면 이렇게 긋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여기다 하고 사기 마련인데 예 게을러서 못 샀죠? 게을러서 못 샀는데 애플이 올해 47.7%가 오르면서 지금이 역대 최고가죠. 저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애플이 저러고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로 어렵겠지만 제 생각 어려울 것 같긴 한데 AI 분야에서 만약에 내년에 뭘 발표를 했는데 믿기지 않는 발표를 했다. 톱 기업이 됐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역사상 아마 최대 6위를 맞을 겁니다. 야야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가면 따라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에서 지난번에 오픈아이 나오면서 검색 밀린다고 난리 났잖아요. 구글 검색 날라갈 수 있다고 빙이 뭐 어쩌고 한다.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애플한테 밀리면 컴퓨터에서는 MS와 오픈아이한테 밀린 거고 스마트폰에서 내년에 애플이 구글이 지금 바드 있습니다. 바드 AI 바드 있는데 이거 뭐 압도적인 뭐가 만약에 나오면 아니겠지만 나오면 야 안드로이드 폰은 갈 수 있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구글도 지금 AI 바드 방금 말씀드린 바드 전속력입니다. 전속력 거의 목숨을 걸고 있는데 엊그제 나온 거예요. 서드파티의 문을 열었다. 구글의 바드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서드파티 기업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 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을 시작하고 워크플레이스 구글 문서 드라이브 G메일 등에도 드디어 바드를 적용한다. 지금 구글이 갖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사무용에도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전속력을 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구글의 위기는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구글 안드로이드의 위기는 갤럭시의 위기일 수도 있죠. 사용하잖아. 애플이 AI를 만약에 엄청난 걸 냈는데 갤럭시에 쓰게 해줄까? 애플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따 뒤에 있는 주제지만 기본적으로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요. 폐쇄성이 그들의 무기야. 폐쇄여서 더 좋은 기업이야. 폐쇄기 때문에 내 가치가 더 오르는 기업이야.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폐쇄주기라는 가치가 떨어지는데 걔네는 이상하게 폐쇄면 가격이 오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이 AI를 만약에 뭔가를 냈을 때 갤럭시에 제공을 해줄까? 안드로이드 지형에 제공을 해줄까 생각하면 이거 안 해줄까 하는 생각이 대단히 높고 삼성도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죠? 오늘 이걸 갖고 온 또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2013년 6월 삼성전자가 자체 거대 언어모델 AI 도입을 전격 선언했죠. 예, 큰 뉴스가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화이팅이고요. 참고로 LG전자도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렉사인가? LG전자도 선언했습니다. 챠치 PT 3.5 수준 그 이상의 생성용 AI를 도입하겠다. PC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개발이 가져다 준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여기서 빠질 수 없다. 삼성 반도체 쪽에서 선언을 한 건데 진짜 치열하죠. 구글, 삼성, 애플, MS 지금 뭐 내년에 아마 쟤들이 발표하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 물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소외감을 느꼈냐? 메타는 사실 뭐 열심히 내고 있거든요. 7월 18일 메타가 초거대 AI 라마2를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도 했고요. 심지어 2집은 무료예요. 2집은 무료야. 오픈소스야! 비법도 풀어! 상업적 용도도 무료야! 오픈소스고 다 푸는데? 오늘 주제도 아니죠. 주제도 아니고 저 뒤에 맨 뒤에 한 20분 얘기한 다음에 뒤에 한 2분 껴서 나오고 야야 우리 무료인데? 야 우리 소스 풀고? 라마가 사실은 오픈소스 공개가 됐고요. 자유롭게 만들어 봐라. 공개하니까 심지어 무료입니다. 상업적 용도도 현재까지 무료라 그러는데 우리 오픈소스 방식은 투명성과 접근성을 촉진할 거고 우리는 전 세계가 자신들이 만든 AI로 무엇을 만들지 기대하고 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채취피티하고 비슷하죠. 또는 하는 방식이 왜냐하면 제 생각에 채취피티도 그렇고 채취피티는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으니까 컴퓨터 상관없지만 이 메타는 장악하고 있는 OS가 없죠. 안드로이드나 그 iOS처럼 애플이면 사실은 20억대 기계 쫙 깔고 그 기기를 뭘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네들을 사용해주는 또 다른 앱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참고로 이런 데서는 빠질 수 없는 분도 있죠. 이분은 꼭 뭐만 하면 등장을 하는데 저 오픈 AI를 보면서 터미네이터 엔딩을 걱정을 하는 분도 있죠. 옛날에 몇 번 나왔죠. 실제로 이걸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걸 대단히 심각하게 걱정을 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농담 아닙니다. 기업도 만들었어요.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인류가 터미네이터 엔딩을 피하기 위해서는 터미네이터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친인류적인 AI를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은 친인류적인 AI에 대해 관심이 없어. AI 그 자체만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가면은 반인류적이면 어떨 거야. 그래서 내가 만든다. 어떤 걸? 친인류적인 AI 친인간적인 AI 친인간적인 AI 그게 열망으로 가신 악의 제국이고요. 자기는 거기에 맞서는 터미네이터에 맞서는 인류의 무기를 만드는 백기사죠. 백기사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몇십 년 뒤에 인류가 터미네이터가 전장을 해서 뿅뿅뿅뿅 쏘면서 실제로 터미네이터가 나왔던 그런 영화적인 게 된다면 인류대장이 될 수 있죠. 인류대장. 인류대장이 머스크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드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간을 능가하는 초지능 AI는 5에서 6년 후에 가능하다. 이거 보통 과학자들 빠른 사람이 20년 늦은 사람은 3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5에서 6년이래. 근데 솔직히 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기간은 제가 단연간 쳐다본 컨텐츠를 위해서 쪽쪽 빨대를 꽂기 위해서 여러 번 본 결과 일론 머스크 전문 레카죠. 레카줄을 여러 번 해본 결과 기간은 그렇게 믿을 게 못된 것 같아. 이 아저씨는 이 좀 충격을 주는 요법을 좋아해. 5달, 6달 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튼 대단히 빠르게 올 거고 내가 그걸 위해서 백기사 AI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iOS가 저렇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애플이 AI를 등장을 하는 순간에 디지털 어시스턴트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성능이 최고라면 근데 아무리 애플이어도 AI에서까지 최고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까? 남들은 맨날 그거 한다고 전문기업들이 뭐 채찍 PT네 뭐네 그거 맨날 며칠 저거 연구해서 하는데도 더딘데 아무리 애플이어도 점프할 수 있을까? 저는 옛날 같으면 이걸 불가능하다고 봤을 텐데 반도체를 봤을 때 이거 여러분도 그랬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이게 되네? 말도 안 되는 최고 성능의 반도체라며요? 요즘에 최고 성능의 반도체가 소위 애플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아니 반도체 전문기업도 아닌 기업이 어떻게 수십 년간 반도체력은 그 많은 기업들 반도체보다 얘가 성능이 더 좋아? 뭐 절전 효과도 좋고 전력 대비 소율도 좋고 얘가 뭐 미래를 이끌어가는 뭐 그런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애플이라면 뭐 다른 게 나올 수 있나라는 궁금증을 약간 갖고 있고 또 나와봐야겠지만 나오면 시장 1위는 거의 맡아놓은 것 같이 보이는 애플의 450만 원짜리 비전 프로 그리고 시계도 만드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풀리는 애플워치가 돼 있고 애플은 참고로 블룸버그나 로이터에 따르면 내년에 AI에 관련된 중요한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내 후년으로 밀리겠지만 일단 확정된 일정은 없지만 내년에 중요한 발표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 내년에 올해 같은 이런 거 하나 등장한다는 거죠 올해는 얘였고 비전 프로였고 450만 원짜리 내년에 뭐가 나온다는 건데 와 정말 점프를 한 뭐가 개인적으로는 야 이게 될까 아무리 애플이어도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되기만 하면 구글이나 안드로이드 진영은 뭐 초비상이 걸리지 않을까 만약에 되면은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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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